자 오늘 해볼 게임 I am egg라는 짧은 게임인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egg 뭐야 체크포인트 타임드 백 이건 아마 타임어택 같구요 체크포인트는 나 저장한게 없는데 체크포인트 방식으로 한다는건가 어 시작했다 아 어 어 어 요런 요런 느낌 게임 요런 요런 W ASD로 근데 이게 계란 이거 계란 맞습니까 이거 공룡알 아닌가 공룡알 너무 너무 큰데 요렇게 가서 목적지점에 도달하는 저 의자를 타고 가야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 bgm 뭐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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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이렇게 이렇게 아 뭐야 천천히 지금까지 너무 성급하게 왔어 찬찬히 여기서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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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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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이거 그거 같애 그 예전에 빵 그 이동시키는 게임 있었잖아요 그런거 같애 자 자 자 자 자 됐어 아 안돼 안돼 아 아 아 아 제발 제발 아 여기만 좀 넘어가자 제발 자 금방 깹니다 금방 어 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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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안돼 자 침착하게 당황하지 말고 소리 지르말고 게임에 소리지르면 그때야말로 지는거죠 어 이거 됐어 됐어 됐 됐 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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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 뭐야 닭 뭐지 아니 닭한테 가면 끝인가 자 자 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한번에 쓰면은 다음부터는 잘 하게 돼 있 고치죠 쩌 따야레 자 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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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체크포인트인가 보다 이게 이렇게 가지고 이제 죽으면 저기서부터 시각하는 거지 어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건가 이 사다리를 잘 피해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어 . 아아! 자 체크포인트 뭐야 설마 이거 사다 설마 이거 사다리를 옆으로 미는건가? 이거를 이렇게? 아아! 어 근데 여기를 지나갈 수 있나?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어 되네 되네 어! 야아 저기가 끝인가보다 자 다 깼죠? 이거 짧은 게임이라서 용량도 되게 작고 짧은 게임이라서 이거 아마 불량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사다리를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자 짧은 게임이라서 불량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 끝이 마지막 아니까? 아 올라가기 겁나 힘드네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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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제발 제발 나와 나와 나오라고 나와 제발 제발 좀 나와줘 뭐 이거 어떻게 뭐 속도를 좀 받아서 달려 오늘 이 게임의 두 번째 시도 아 그래 이렇게 옆으로 가면 쉽다 오케이 됐어 다 깼어 자 여기까지만 오면은 다 깬거나 마찬가지죠? 여기 올라가는 게 조금 문제긴 한데 자 닫겠습니다 이거 아 낑겼어 아 제발 됐다 됐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됐다 됐다 됐어 자 떨어지만 안 돼 떨어지만 안 돼 아야 거기로 가지 마 위 아래로 가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올라가라고 제발 제발 좀 올라가 올라가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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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저기 체크 포인트 잠깐만 저걸 찍어야 되는데 이거 망한 것 같은데 근데 잠깐만 이거를 조금 더 밀어서 이걸 떨어뜨리면은 망했다 망했다 이거 아 자 추진력을 받아서 점프 아 진짜 좀 올라가 제발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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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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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여기서 올라가야 돼 올라가 오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아 아 어 여기까진 쉬워요 여기 넘어가는 데까 여기까진 쉬워요 이 여기가 문제일 뿐이야 여기가 여기가 문제일 뿐인데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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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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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겠어 이제 죽어도 돼 어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이거 설마 도미노? 잠깐만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 이거를 이렇게? 아니다 아니다 오오 된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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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세이브 안돼 안돼 올라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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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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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빠지 말고 여기만 올라가면 돼 여기만 여기만 됐다 됐어 됐어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이제? 아니 뭐가 이렇게 더 있어 이거 이거 무너뜨리고 어 저게 끝인거 같은데 저 소세지? 여기 여기 들어가면 될거 같은데 여기 됐다 빅토리 자 요렇게 어 근데 너무 짧다 어 너무 쉽다 너무 쉽고 짧다 아 이거 분량을 한 20분은 뽑을라 그랬는데 와 이거 3분만에 끝났죠? 야 너무 쉽네요 자 요렇게 아이엠에그 계란 노릇노릇하게 익는 이 효과음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아 네 3분짜리 짧은 게임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네요 요렇게 3트만에 끝나버릴줄 몰랐는데 요렇게 일단 끝났습니다 여기에 모드가 이게 타임드라고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아마 타임어택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른지 보기만 하고 어 이거 똑같은거 같다 아 이거 똑같은거 맞네 그냥 타임어택이네 자 타임어택 한번 세계 랭킹 도전해볼까요? 한번 다 깼으니까 이제 저에게 이런 게임은 그냥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아아니야하 그쪽 아니하하 한판만 더 한판만 한판만 아 중간에 치킨 포인트가 없구나 그러네 자 타임어택 제가 한번 10초 찍어보죠 10초 짜단! 자 한국사람은 3세판 마지막판 요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거 막판 자 여기까지 아 재밌었네요 재밌었습니다 아이엠 에그 라고 하는 병맛 게임이었는데요 무료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운받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게임이구요 절대 돈주고 사는 게임 아니구요 자 아이엠 에그 아 재밌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엠 에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딴거 뭐 없죠? 뭐 다른 특수모드가 있다든가 맵 에디터가 있다든가 아무것도 없지? 오케이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엠 에그였습니다